안녕하세요. 판례공부 오문정리 판변TV의 박판교 변호사입니다. 2022년 4월 1일자 판례공부 민사 자동연장조항과 문헌해석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2월 10일이고, 사건 번호는 2020-27991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해고 무효확인소송이고요. 원고는 헬기 조종사였습니다. 피고는 항공사인데 파기환송된 사건이죠. 한번 내용 한번 보시죠. 이 원고는 헬기 조종사였는데, 2017년 5월 1일 날 헬기 조종사로 채용이 됩니다. 그러면서 계약서에 뭐라고 써있냐면, 별도 합의가 없으면 자동연장된다. 사실상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거죠. 특별히 계약기간이 있지만 계약기간은 계속 행신된다. 그런데 2017년 12월 21일 날, 무슨 이유인지 원고에게, 원고가 사직원을 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화가 났는지, 어쩐지. 그러면서 원고에게 사직원이 수리됐다면서, 12월 31일 날 계약이 끝난다고 통보를 합니다. 그랬더니 원고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으로 부당액으로 판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번에 사직원을 냈는지, 어떻게 됐는지, 이 그들은 결국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다, 이렇게 판정이 돼서 판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피고가 이 항공사 어떻게 하냐면, 2018년 4월 2일 날, 1년 정도 됐죠. 근로기간 만료 예정을 통지합니다. 그러면서 통지, 왜 너 만료하냐고 하니까, 직무상 역량을 미달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유는 있어요. 뭐냐면 원심을 보면, 원고가 항공 종사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걸 전제로 하는데, 원고가 교육훈련 평가 결과 자격을 취득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기간 만료로 접고받아.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은 교육훈련 평가 결과 자격을 취득을 못했다. 이런 사실이 밝혀진 거죠. 그러니까 항공사는 직무역량이 미달이다 라고 하면서, 2018년 4월 2일 날, 너 계약 연장 안 할 거야 라고 해서, 연장을 안 하는 걸로 통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원심은, 어, 그거 통지 적법하다 라고 해서, 원고 승소를 해준 거죠. 문제는 이겁니다. 근로계약에 자동갱신 조항이 있어요. 아까 말했죠, 별도의 합의 없으면 자동연장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심은 뭐라고 했냐면, 이 악정은 맞는데, 이 악정의 전제는, 원고가 항공기, 헬기 조종사로서 자격이 있을 거를 전제로 한다. 그게 있을 때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전제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 조항으로 연장할 수 없다라고 본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처분 문서인 계약서, 근로계약서에, 문헌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된다. 그 계약 내용에 적혀있지 않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문헌의 객관적 의미에 반한다. 다시 말하면, 원고가 항공기 조종사로서의 자격을, 이승근을 전제로 한다라는 그런 조건은, 계약서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걸 조건으로 계약 연장 여부를 하라는 조항이 없어요. 없는데 원심에 그거를 자꾸 넣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연장의 조항은 그대로 적용돼야 된다라는 게 맞다는 겁니다. 다만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아니, 그러면 다들 이상하잖아요. 헬기 조종사인데 헬기 조종사 못하면, 계약을 왜 해놔요? 뭐라고 하냐면, 자동연장 조항은 별개로 하고, 근로 제공이 불가하면 해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유로 해고할 수는 있으나, 그 이유로 자동연장을 불허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해고는 해고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해고는 해고 사유도 알려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며칠 내에 통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반론 기회를 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자동연장 조항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종료하면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유로, 자동연장 사유와 결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 되시죠? 자동연장, 그러니까 뭔가 불합리해 보이지만, 이게 맞는 겁니다. 결국 자동연장 조항은 그 조항으로서만 유지가 있고, 그거와 별개의 사유로 뭔가를 해지, 계약을 해지하려면, 그 사유에 맞는 절차에 따른 해고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해고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 훈련 결과가 왜 잘못됐는지, 다시 딸 수 있는지, 실제로 근로 제공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실제로 불가능한 건지, 이거를 충분히 다시 따져봐서, 그게 불가능하면 계약을 해지하는 해고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런 이유에 대한 절차도 이런 거 없이, 자동연장 조항을 막 적용해가지고, 너 계약 정답했으니 나가!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예로 든 게 이겁니다. 계약서에 있는 문헌 이상을 추가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객관제금이 그대로 해석해야 된다. 이런 거죠. 이렇게 처분 조항이 명확할 경우, 이와 다른 해석을 할 때는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당 조항과 관계없는 내용을 적용할 수는 있으나, 그 내용은 문헌과 달리 해석하는 건 부당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여기는 다른 내용이 없어요. 없고, 그런 사유가 있다면 별도로 해고 또는 해지를 해야지, 자동연장 조항을 들어서 계약을 종료시켜서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파괴된 후에 다시 해고 절차를 거쳐서 해고하는 거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만, 그때까지의 임금은 줘야 되죠. 그래서 그때까지 임금이 꽤 높이기 때문에, 피고로서는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되겠죠. 어쨌든, 이 조항은 뭔가 원심이 적절해 보이긴 하지, 일견은 그렇게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좀 더 뜯어보면, 해고의 절차와 자동연장의 절차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두 개를 결부해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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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